고춧가루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경주불국사 불국사는 석굴안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의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불국사 하면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사찰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통일신라시대인 35대 경두광십년 당시 재상인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불국사를 크게 중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불국사는 1593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1년 뒤에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겪었습니다. 나무로 된 목조건물들은 대부분 불에 타고 1969년부터 1973년까지 국가에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불국사에는 정문과 후문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문을 통해 들어가는 입구에 큰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은 새로 만들어진 연못이지만 청교배군교 역시 연못에 비쳐있는 다리가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가면 천낭문이라는 문이 나타납니다. 이 문을 통해 전통되었습니다. 유효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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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고춧가루 안전한 미치도 와서 아, 괜찮죠? 응, 다섯 번씩 다닐 것입니다 안녕, 안녕 안녕 주차장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김용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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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면 주차장 주차장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첫번째 문인 천낭문에 도착했습니다. 천낭문에는 동서남북으로 4명의 사천낭이 있습니다. 이 사천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의교에서는 문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천왕은 부처님의 사천낭문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천왕은 부처님의 사천낭문에 도착했습니다. 불국사에는 큰 사첩이기 때문에 불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불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불국사 박물관이 아니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쁘게 찍어라 자 불극사의 대표적인 대석축입니다 자 범영로가 있고 맞은편이 연하교 칠복연 한탈이고 자 여기서 보면 자 이쪽이 청운교 백운교입니다 자하문을 지나면 대웅전형 건물이 있고 자 범영무담은 건물입니다 원래는 좌우측에 이렇게 있었는데 경전을 보관하던 곳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1969년부터 1973년 울국사보건공사 때 새로 세운 곳으로 최종됩니다 내부에는 사철에서 사용하는 큰 북인 법고가 보관중입니다 연하교 칠복예 거대선部分 욕졸 환경 부자연스러워 사진찍고 넘어 연화별 출국으로 지나면 안양물이란 물이 있고 격락전이란 건물이 있습니다. 격락전 내부에는 통일신라시대 3대 검동불중관람인 검동하미타열에 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불국사대 석축, 가부식 석축은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쪽으로 보면 돌기둥 두개가 있는데 단간지주라고 합니다. 겨울철 불국사의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새해를 들어서 첫 불국사 방문을 하였습니다. 숙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흙은 밑에 육시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용한 흙은 밑에 육시내로 지정되었습니다. 호물 1745호 불국사 가구식 석축입니다. 명단지주로 지정되었습니다. 형제는 1위에 육시내로 지정되었습니다. 문학사 자 농국사 의 범종 무저 범종 입니다 범종 불국사에도 종이 있습니다 불국사 종을 보시고 지나면 자 이쪽은 일반인들이 출입금지구역인 불국사 정무소 가는 길입니다 새해 첫 불국사 방문이라서 저는 불국사 신도인 관계로 정무소에 출입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불국사에 일반인들이 출입이 안되는 출입금지구역입니다 자 불국사는 이렇게 많은 출입금지구역이 있는데 도두리 자, 두루 사이는 이렇게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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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главное 15歌이예요 고맙습니다. 자 불국사 극락전 입니다. 이곳에는 국보 아미타여래가상이 모셔져 있고, 황금복돼지라고 TV에 방송이 많이 나온 돼지가 극락전이라고 적힌 글자 뒷면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작겨울이라서 상당히 젊음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대기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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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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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라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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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불국사 사리타입니다. 나한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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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전에는 보통 16만과 500만을 모시고 있습니다. 나한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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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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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ему, 유 agreements. 우리 alguns stirrises. 나한전입니다. 우리.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불국사 담간 지정 단간 지주의 기본 형태를 따르고 있는 돌기둥입니다. 사찰의 입구에 가시면 전국의 이런 단간 지주라는 알라디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간 지주라는 문화재는 사찰에서 법회나 의식이 있을 때 당이라는 깃발을 달았고 당을 매달았던 긴 장대를 단간이라고 하면 이 단간을 지탱해주는 양쪽에 두 개의 기둥을 당간 지주라고 합니다. 전국에 사찰마다 대부분 있고 보물로 지정된 당간 지주도 있고 지방 내 문화재로 지정된 당간 지주들도 전국에 70여 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겨울의 불국사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2020년 새해 첫 불국사 덮사입니다. 굴국사는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를 비롯해 보물, 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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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물. 또 유형 문화재까지 많은 국가 지정 문화재와 지방 문화재가 이곳에 있습니다. 경주를 대표하는 사찰인 불국사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1970년대 초까지는 청운교, 백운교, 연아교, 칠버교 이 두개의 다리를 사람들이 다 올려 다녔다고 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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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궁교 올라가는 중간 연결부위에 홍해라는 다리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홍해란 무지개 모양으로 생긴 구조로 흔히 이제 미틀청교 위를 배궁교라고 하는데 조선시대까지는 배궁교 청교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불국사에서 나온 관련 자료에도 배궁청교라고 설명이 된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현재는 국보로 시정되어 있고 총 34개의 다리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하나 대부분 33개의 계단으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8세계 중랍의 대표적인 다리띠로 국보제 23호 청군교 배궁교입니다. 4세계 중랍의 동시에 사면에 전시한 기ads이 되어있습니다. 2세계 중랍의 동시에 사면에 전시한 기대를 배교해야합니다. 3세계 중랍의 동시에 safkwung교에 작동한 경독교에 사면되어있습니다. 4세계 중랍의 동시에 사면되어있습니다. 4세계 중랍의 동시에 사면되어있습니다. 불국사를 비롯해 경주 1원의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그런 찬양이 금지되고 있는 곳입니다. 불국사에는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다고 했는데 나가는 곳은 후문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문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평상시에 불국사를 보시려면 많은 사람들이 경주에 와서 불국사를 보는데 겨울철에는 이렇게 조용한 불국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police 1만 2명의 문화재보호와 직접 시청해주신 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맥주 1번의 문화재보호와 직접 시청해주신 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겨울철 1만 4명의 문화재보호와 직접 시청해주신 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치할 예정입니다. 불국사 전체 안내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불국사는 일주문이라는 정문이 있고 정문을 거쳐서 오면 천학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면 정면에 보이는 다리가 참운교, 백운교, 맞은편이 연하교, 칠보교 그리고 뒤편으로 대웅전, 극락전, 무설전, 관음전, 나암전 이런 많은 건물들이 불국사에는 남아 있습니다. 불국사 정문은 우리가 일주문이라고 부르고 불국사 호문은 현재 불위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겨울철 불국사는 조용하고 정말 환득함이 좋습니다. 겨울철 불국사는 불국사의 높은곳이 있습니다. 어떤 부위문이 있는 grupos은 맞습니다. 겨울철 불국사는 불국사의 높은곳이 있습니다. 불국사의 높은곳은 풋위에 맞이하십시오. Schneekbel sẽ 짜려내기 배에 맞이하십시오. 천장의 높은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천장의 높은곳이도 높네. 보호사는 영어로 라이트인. 천장의 높은곳이 있는 곳은 содерж입니다. 심지어 비누철 불국사는 청원을 추냅해합니다. 희금축한 호문은 심지어가며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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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